1. 속해 지도자 교육 할렐루야! 오늘도 속해 지도자 교육으로 모이신 우리 모든 속장님들 또 속해 인도자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수고와 섬김과 헌신의 손길에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속해 지도자 교육으로 모이게 하시고 함께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속도원들을 놓고 한 명 한 명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할 때에 우리의 속해가 세워지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속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귀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며 그로 인하여 우리 속해가 더 풍성한 속해 되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속장님들 속해 인도자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사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느혜미야 2장 1절로 10절입니다 오늘 공과는 22과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에스라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느혜미야는 에스라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그런 인물이었어요 이 느혜미야의 이름은 야외께서 위로하시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야외께서 위로하시다 우리 성경에 나온 이 많은 선지자들 또 성경의 인물들 그 이름들에 많은 뜻이 담겨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데 그 이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과 사명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느혜미야는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 야외께서 위로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으면서 실제로 느혜미야는 예루살렘에 와서 성벽을 재건하고 또 백성들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세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위로를 경험하게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되는 가정 가운데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공격에 의해서 멸망하셨잖아요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이 지나고 그리고 이제 다시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중간에 메대라는 나라에 의해서 망하게 되고 이 또 메대는 바사에 의해서 망하게 돼요 바사는 우리 오늘날로 말하면 페르시아거든요 이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었던 고레스가 고레스 칭령이라는 것을 발표해서 모든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들을 다 고향으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때의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도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죠 이 예언은 이사야 선지자와 또 예레미야 선지자 또 그 외의 많은 선지자들의 예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1차로는 스룻 바벨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1차로 왔어요 그리고 2차 때는 에스라를 중심으로 레위인들과 또 몇 명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느해미야의 귀환은 3차 포로 귀환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느해미야는 이 에스라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인물이거든요 2차 때 에스라가 돌아오고 또 3차 때 느해미야가 와서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러니까 1차 때 스룻 바벨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얼추 완공이 됩니다 물론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방해도 있었고 그래서 스룻 바벨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데 약 20년 정도가 걸립니다 그때 학계 스가리아 선지자가 와서 함께 도움으로 말미암아 그 성전을 재건하게 되고 에스라가 와서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그런 제의들을 회복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느해미야가 와서 성벽을 재건을 하게 돼요 근데 느해미야가 페르시아에 있을 당시에 페르시아에서 굉장히 고위직까지 올랐던 그런 유대인이었습니다 이 느해미야는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자라서 그곳의 문화에 완전히 길들여져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그의 직책이 왕의 술관원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의 술관원, 페르시아의 왕이라면 거의 전세계 패권을 차지하고 있던 그런 왕이었는데 그런 아닥사스다 왕 시절에 왕의 술을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그러니 굉장히 고위직이면서 또 아닥사스다의 최측근 중에 한 명이 바로 느해미야였습니다 그런데 느해미야는 다시 예루살렘 성이 황폐케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완전 수심에 빠지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금 회복되고 또 그 안에서 예배가 드려지는데 주변 세력들의 공격이 있는 거예요 성벽이 온전하지 못하니까 누구나 와서 막 성전을 약탈하려고 하고 다시 황폐케 하려는 그런 움직임과 세력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느해미야는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니라는 사람으로부터 그 소식을 듣고 매우 근심과 수심에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해미야는 섣불리 움직이지 않고 일단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죠 느해미야는 무엇보다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다시 공동체를 세우는 일 느해미야의 기도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우리 믿는 자들에게 가장 강력하고도 귀한 선물이 있다면 그것은 기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행위이며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 실현케 하는 그 능력이 되는 것 원천이 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우리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 문제 앞에 내가 함부로 움직이기보다 내가 이것저것 하는 것보다 내가 무엇보다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놀라운 응답의 역사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느해미야가 기도한 후에 응답받기까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서 다시금 은혜를 나누고 기도의 능력을 다시금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느해미야는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들이 불탔다라는 소식을 듣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한 후에 스스로 한 걸음도 나아가지 않았어요 기도한 일에 대하여 이룰 시기와 방법을 스스로 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할 수 없어서 못한 것이 아니에요 느해미야는 굉장히 높은 고위직이었기 때문에 밑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충분히 예루살렘에 가서 또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을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충분한 능력과 권한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해미야는 슬픔과 애통의 마음으로 기도하며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동족들,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사람들이 처한 그 아픔과 안타까움을 생각하면서 마음속으로 슬퍼하며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십니까? 시간이 얼마 흘러 아닥사스타 왕이 왕이 신하에게 먼저 물어봅니다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요한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느해미야와 이 왕이 얼마나 친밀한 관계였는지 보여주는 대목이죠 정말로 가까이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이 얼굴이 피곤한지 아니면 수심이 가득한지 근심에 차 있는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매일 보는 얼굴이 아니라면 이렇게 알 수가 없죠 아닥사스타 왕과 느해미야는 매일 마주하는 그것도 가장 가까이에서 마주하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왕이 보기에 느해미야 얼굴이 갑자기 상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 된 일이냐? 너가 병든 것이 아닌데 이건 분명히 너의 마음 가운데 슬픔과 근심이 많은 것이다 그 근심을 나에게 얘기해보라 라고 말하죠 느해미야는 자초지종을 설명합니다 자기가 소식을 들었는데 우리 고향에 있는 그 예루살렘 성문이 불타고 있어서 그 안에서 백성들이 괴로워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왕의 허락과 조서를 모두 받아서 아무 문제 없이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됩니다 왕의 물음이 느해미야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수 있는 발판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느해미야가 혼자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기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림이라는 건 오늘날 우리에게는 조금 익숙하지 못한 그런 가치입니다 빠르게 변해가는 사회와 세상 속에서 빠르지 못하면 뒤처지거나 도퇴된다는 생각이 만연해 있습니다 그리고 남들은 막 너무나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나는 기도하고 가만히 있는 것 같으면 나는 막 뒤처지는 것 같아요 저 사람들은 앞서 나가는 것 같고 저 사람들 뭔가 하는데 나도 뭔가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라고 불안에 빠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과 계획, 목적을 가지고 이루고자 하지만 믿는 자들은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적절한 시기와 방법으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믿음이 있는 자들, 정말로 믿음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속해 식구들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속해 지도자분들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기도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두 번째로 준비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누에미아가 기도하고 막연하게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철저한 준비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했고 그에 맞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펼쳐질 일들을 기대하면서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왕이 근심에 찬 그에게 이유를 물었을 때 그는 대답합니다 왕은 만세수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싸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사실 누에미아가 진심으로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자신의 조국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황폐해졌다라는 그런 사실이죠 하지만 신뢰받는 왕의 신복이라 할지라도 다른 나라의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왕의 심기를 불편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에미아는 조상들의 묘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페르시아는 조상들의 장례에 관한 특별한 가치를 부여했다고 해요 조상의 묘실이 훼손되는 것은 페르시아 사람들이 느끼기에도 굉장히 견디기 힘든 그런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옛날 우리 조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은 자들의 무덤을 파헤치는 것은 페륜 중에 페륜이었어요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당시 페르시아에도 그런 일반적인 생각들이 있었기 때문에 누에미아는 우리 조상들의 묘실이 지금 파헤쳐졌다 그리고 묘실이 있는 성읍이 황폐해졌고 성문들이 불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라닭사스다 왕은 그 마음에 누에미아를 향한 극휼의 마음 연민의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었고 무엇이 필요한지 묻게 되는 것이죠 누에미아가 준비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무엇을 어떻게 할지 계획을 하였고 준비를 하였고 있는 자리에서 최선의 삶을 살면서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왕과의 바른 관계성을 유지했다라는 것이죠 무엇이 필요하냐 묻었을 때 대뜸 얘기한 것이 아니라 왕이여 만세수하옵소서 먼저 당신이 정말 오래도록 건강하게 잘 살기를 원한다라고 축복하고 그렇게 바른 관계를 맺고 그 다음에 조상들의 이야기를 꺼내고 그로 인하여 왕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이르자 지혜를 발휘하여 왕의 마음과 더불어 필요한 것을 다 얻어내어서 고향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힘차게 쓰임받게 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로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또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때에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더불어 우리의 실력을 발휘하여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기도라는 것은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기도에 응답받았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계속 진행되도록 내가 계속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계속 기도를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느에미아는 예루살렘을 위해 단순히 한 번 기도한 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가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음을 간파할 수 있습니다 4절 말씀 아닥사스다 왕이 느에미아에게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라고 질문했을 때 느에미아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 짧은 시간이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묵도했습니다 왕이 나에게 이렇게 물어보는데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그 짧은 순간에 하나님의 도움과 지혜를 구한 사람이 바로 느에미아였다라는 것입니다 평소에 기도를 지속적으로 하지 않았다면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느에미아는 항상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였어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날마다 의식하고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바로 이 기도라는 것 그래서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 하는 겁니다 호흡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계속 호흡을 하고 있는 것처럼 기도함으로써 계속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쉬지 않고 숨을 쉬는 것처럼 숨을 쉬면 어떻게 됩니까 숨 쉬는 것을 쉬게 되면 우리가 숨이 막히는 거죠 마찬가지로 기도하기를 쉬게 되면 우리 영혼이 답답함을 느끼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단절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기도함으로 영혼의 호흡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된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나의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꾸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를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는 것이 바로 이 기도입니다 느에미아는 이러한 기도의 끈을 결코 놓지 않았어요 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대단히 성공한 사람이었죠 유대인으로서 왕의 술 맡은 관원까지 올라가는 것 정말로 대단한 인물 왕의 최측근 자리에까지 올라간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보면 너무나 성공한 사람 대단한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자리에 안주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고 애썼다라는 것이죠 그때 예, 그는 고향을 위한 조국을 위한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자들은 날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를 유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한 일이 있다고 해서 물론 내가 더 특별하게 기도하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자세입니다 우리 엊그제 이제 수능 시험이 끝났는데 우리 많은 부모님들 또 우리 속장님들도 우리 속회에 있는 수험생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것으로 기도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대학에 가게 되고 이제 성인으로서 새롭게 새로운 세상에 처음 발디듬하고 이제 그들의 앞길이 펼쳐질 때에 하나님께서 저들의 걸음 가운데야 늘 함께 해달라고 우리 부모들이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계속해서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기도는 한 번 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할 때에 그때의 놀라운 기도의 역사 기도의 능력이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속회 지도자분들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또 우리 속회에 속한 우리 모든 속회원들까지도 날마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기도의 능력을 믿고 때를 기다리고 준비하고 또 지속적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시고 또 늘 기도함으로 하나님과의 호흡이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날마다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힘써 나아가는 우리 모든 속회의 지도자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속회에 회복과 부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낙심한 자 부진자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친히 어루만져 주시사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